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관광재단 등과 협업해 오늘부터 강원 트래킹 여행구독 상품을 출시했습니다. 여행구독은 일정 금액을 제공하면 정기적으로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행상품의 구독서비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상품은 강원 야생화 트래킹, 강원 옛길 걷기, 동해안 해파란길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습니다. 각 상품은 5에서 12회의 당일 여행으로 구성되고 회차별로 다양한 여행코스를 제공하며 전용 버스와 지역사랑상품권, 코스별 완주증, 기념품 등을 제공합니다.